그런데 이른바 친륜으로 불리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. 한 대표는 추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당내 투톱끼리도 계속 엇나갈 정도로 여권 내 분열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.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동훈 대표와 회의장에 나란히 입장했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 발언 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. 이후 기자들을 만난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원 외인 한 대표가 주도할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.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선 처음 듣는다고도 했는데 실제 한 대표는 추 원내대표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민심을 거론하며 연일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한 대표를 향한 친윤계의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. 김태흠 충남지사는 어제 한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한 걸 두고 개파보스냐, 아마추어 같고 답답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반면 친한계 의원들은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 직후 대통령 만찬 자리에 참석한 추 원내대표를 성토하고 있습니다. 한 친한계 의원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냐, 우리당 원내대표가 맞냐며 불만을 쏟아낸 걸로 알려졌습니다. TV조선 장윤정입니다.